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4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5G 상용화가 1년을 맞습니다 3월 말 기준 가입자는 536만 명에 달할 정도로 몸집은 커졌지만 기대 이하 품질과 제한된 이용지역은 여전히 불만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싼 5G 요금을 강요받는데도 지하철은 물론이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물 안에서도 통신이 되지 않는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전문가들은 5G 2년차를 맞아 세계 첫 상용화란 타이틀에 걸맞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취임한 구현모 신임 KT 대표이사가 그룹 및 본사 인사도 마무리했습니다 강국현 전 KT 스카이라이프 대표는 예상대로 구현모 사장이 맡았던 커스터머 부문장을 맡았고 박대수 전 CR 부문장은 KT 텔레카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올해도 적지 않은 투자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야 하는 5G 기가사업 본부장에는 이성환 상무를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B2B를 담당하는 임원으로는 임채환 상무를 새롭게 포진시켰습니다 구 대표는 계열사 사장단과 본사 임원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KT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고 AI, 빅데이터 등 신사업을 확대해 KT의 기업 가치를 회복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연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5G 서비스 상용화 1주년을 맞아 5G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하 부회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난 1년은 LG유플러스 5G 서비스는 다르다는 점을 고객이 인식하도록 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5G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더 확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국내 산업과 통신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전사적으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변하고 있는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보조금 폐지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2년 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대상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차량 모델로 한정한 것을 보면 코로나 사태로 중국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 업체들이 중국 시장 진입을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정책 연장으로 전기차 배터리 업계 재편이 더뎌질 수 있다며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해외 배터리 업체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 이스타항공이 항공기 10대를 줄이고 직원 약 40%를 감원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노사는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23대 중 10대를 줄이는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직원 약 1,700명 가운데 약 40%인 700여 명을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원 조치는 먼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난 뒤 4월 말 구조조정 대상자를 추가로 확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븐일레븐이 2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 마스크 10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마스크는 세븐일레븐 임직원이 기부한 금액에 본사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9,200만 원을 조성해 마련됐습니다 세븐일레븐은 2월 말부터 코로나로 어려운 가맹점을 돕기 위한 상생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세븐일레븐 퇴직 직원들과 현직 임원진들이 성금을 모아 대구 경북 지역 가맹점 520곳에 마스크 2,600개를 지원했고 세븐일레븐 경영주협의회도 임직원들과 함께 마스크 4,700개를 마련해 대구 지역 매장에 전달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오는 3일부터 19일까지 봄 정기 세일에 들어갑니다 세일 기간 동안 본점에서는 32개 골프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고 잠실점에서는 골프 의류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백화점이 세일을 진행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롯데백화점 측은 정기 세일은 최근 극도로 침체한 경기로 인해 고사 직전인 패션 의류 협력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백화점은 1월 중순 이후 매일 수차례 방역을 하는 등 상시 방역 체계가 자리 잡았다면서 공중보건에 저해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강남뿐만 아니라 비강남권과 수도권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의견을 공유하며 단체 연명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안을 전면 철회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세 부담의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방증이라며 공시제도 로드맷 수립 등으로 내년 이후에도 보유세 부담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의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일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또한 선거기간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이용자에게만 댓글 작성 및 공감활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은 최초 1회만 확인받으면 됩니다 네이버는 국민 대다수의 관심사가 선거라는 큰 현안에 집중된 상황에서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이번 4.15 총선을 조국을 살리고 윤석열을 쳐내려는 쪽과 정권의 위선을 드러내고 윤석열을 지켜내자고 하는 쪽에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공천과 비례의 위성정당의 면면으로 볼 때 여권이 철저히 친문, 친조국 공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실제로 처음 하는 일이 조국 살리기와 윤석열 천혜기였다며 공수처를 이용해서 윤석열 총장부터 손보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قت